한국일본의 가수왕이 9월에서 11월로 일정 변경, 이유와 전유진의 출연 가능성 증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음악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다. 바로 인기 트로트 가수왕이 이찬원과 박지연 포함 액콘서트 일정이 원래 9월에서 11월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 변화는 여러 이유에 기인하며, 특히 전유진이 이 콘서트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 일정 변경의 배경 이러한 일정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관객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원래 9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 콘서트는 많은 문화행사와 겹치게 되어 관객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가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므로 이를 고려한 소속사의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을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풍부하게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다른 이벤트와 겹치는 상황에서 왕의의 콘서트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소속사는 팬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11월로 일정을 조정하였다. 이 콘서트의 새로운 날짜와 장소 변경된 일정은 11월 15일로 설정되었으며, 일본 도쿄의 유명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공연장은 수천명의 팬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팬들에게 최상의 공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다. 소속사는 이 공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팬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3. 전유진의 출연 가능성 일정 변경과 함께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전유진의 출연 가능성이다. 전유진은 최근 트로트계에서 떠오르는 스타로,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2020년 미스트롯 회서의 활약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그 이후로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소속사는 전유진이 왕위의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전유진이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된다면, 팬들은 그녀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4. 팬들의 반응과 기대감 일정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팬들은 이번 일정 변경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전유진이 출연한다면 더욱 많은 팬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반면 일부 팬들은 9월에 예정되었던 콘서트를 기다렸던 만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11월로 변경된 일정에 맞춰 새로운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 소속사는 팬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공식적인 소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5. 콘서트의 중요성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팬들은 왕이와 전유진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대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왕이의 음악은 현대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적인 요소를 잃지 않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 트로트의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들의 음악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6. 글로벌 팬들과의 연결 또한,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글로벌 음악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해외 팬들도 이 콘서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SNS의 발달로 인해 해외에서도 한국 트로트를 접하는 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소속사는 해외 팬들을 위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콘서트를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팬들도 생중계를 통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팬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왕이와 전유진의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7. 공연 준비와 마케팅 전략 왕이의 소속사는 이번 콘서트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무대 디자인, 조명, 음향 등 모든 부분에서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로 하여금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소속사는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팬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8.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서의 이벤트 이번 콘서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특별한 사전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왕이와 전유진의 무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벤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되며, 팬들은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러한 캠페인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콘서트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9. 콘서트의 의미와 가치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 공연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왕이와 전유진은 각각의 독특한 매력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의 공연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은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콘서트 후에도 여운이 남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다. 10. 마무리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수 왕이의 콘서트 일정 변경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정이 11월로 변경됨에 따라, 팬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전유진의 출연 가능성은 팬들에게 더욱 큰 기대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가 함께할 경우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은 음악의 힘을 통해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는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팬들은 왕이와 전유진의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가오는 11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팬들이 함께하는 콘서트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왕이와 전유진의 무대가 만들어낼 특별한 순간은 그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